이번에도 미션 수행 하셨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기초 설정 해주시고 0.1차 간격으로 모양이 바뀌기는 다 해주셨죠. 화살표 키로 방향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편이고 그 다음에 속도랑 같이 분리를 해줬어요. 사실은 이걸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향과 속도를 한 번에 키 하나로 조절을 하려면 변수가 필요하겠죠. 변수로 방향이라는 걸 묶은 다음에 연산을 활용해서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출발했을 때는 핑맨 앞에 있는 점과 미로의 연두색이 닿았을 때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로의 배경색 핑크에 닿았다면 처음 위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디자인 했을지 참 궁금한데요? 그리고 나서는 2단계가 나오죠. 2단계는 받았을 때만 있네요. 방송을 누가 해줬을까요? 네. 핑맨이 아니라면 바로 이 꼬린 지점에 있는 하트겠죠. 하트 스프라이트에서 보낸 2단계 신호를 방송을 받았을 때는 처음 위치로 돌아가고 네. 색이 연두색이 닿았으면 역시 미로 색은 같았으니까 이만큼씩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바뀌는 것은? 그렇죠. 미로의 배경색이 핑크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걸어주고 끝이 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간단하죠? 이번엔 하트 스프라이트로 가볼게요. 하트 스프라이트도 더 간단합니다. 처음에 기다려요. 핑맨이 닿을 때까지. 핑맨이 닿으면 네. 2단계를 방송하죠. 그리고 모양을 바꿉니다. 모양을 바꾸고서는 한 2초 정도 기다려줍니다. 혹시 컴퓨터에서 모양을 바꾼과 동시에 위치가 변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방송을 받고 위치가 달라지는 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뀌고 나면 핑맨이 닿았을 때를 계속 기다리면서 확인하다가 닿았을 때 good, the end 하고 모두 멈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로에서는 모양만 바꿔주게 되어있었죠. 어떻게 여러분이 디자인한 레시피와 비슷한가요? 아니면 여러분께 더 맛있는 레시피로 완성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웠던 다양한 알고리즘을 다른 것에 널리 응용하여 활용하길 바라면서 이마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요 우리! 이거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